2020년 4월 14일 2020년 4월 1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데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 미 저거 말고..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었단 말이야 어? 누구.. 누구.. 어? 누구.. 누구.. 잠깐만 뭐야? 빛인가? 뭐야? 사람이면.. 분명히 사람이면.. 뭔 소리를 냈을거야 그런데 사람이 아닌거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그런 소리야? 아, 그냥.. 뭐.. 퐁퐁 아 아 왜? 뭐하는거야 이거..?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잠깐만 있다가 가면 안되겠습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건데 저 혹시 이전에 왔는데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저 혹시 이전에 왔는데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저 이전에 왔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갑자기 꺾와드릴 텐텐이 아.. 아.. 보그 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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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시만ych 아.. 아아.. 아멘 가르쳐야 해 가르쳐야 해 가르쳐야 해 가르쳐야 해 가르쳐야 해 아..숱이 미쳐버렸네 오늘 왜그냥 할아버지 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 지금 이게 기운이 너무 쎄요 지금 나 여기서 괜히 자취사 잘못하다가 유폐 가기도 전에 빙이 걸려가지고 힘 다 뺌면 안되니까 일단은 대충 알았습니다 일단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고 여전히 쎄구나 그러니까 유폐를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몸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허리 이게 지금 허리에 하는건가 여러분들? 왜? 다시 한번 마셔주세요 다시 한번 마셔주세요 잠시만요 네 tros선 여러분 이거 지금 하면 안돼요 잠깐만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제 얘기가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말씀하기가 불편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어떤 소리로 뭔 물건으로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누구야? 동네 턱 안 좋구만.. Council 여러분들 자꾸 불냉력 말씀하시던데.. 근데 블랙영어는 지금 추석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코리가 가면 또 이번에 신고받을거 같은데 가는 쪽쪽 다 신고 넣어버리니까 그다!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